워ial 워ial 이제 지금 2교시가 시작이 됐어요 짝꿍이랑 허그림보 저거는 힘 센데 저는 짜잔 한 명이 들었잖아 그러면 다음부터는 반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자 재밌을 거 같게 하자 화이팅 와 루터 키가 너무 커요 약간 연예인 하려고 저녁 왔어요 더운 잠시만요 내가 만 Mormor ıyorum 데려가оне 시작합니다 진짜 쉽다 줘 야 오오ж 파이팅! 빨리 가자 가자 내가 내려가 나 힘이 이렇게 약했나? 아 대ð? 대!! sitzt 싸운 Done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영이 피취를 터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야 우와 찰스 아 철수 우와 큰일났다 이거 아 박전을 바꿨네 근데 다음에 끝나 더 나아지거든 가볍게 예 도전 오 이거 어떻게? 야 아사이가 재형이들? 아사이가 첫 번째일까 첫 번째일까? 오케이 오케이 인정 셋 우와 야야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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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먼저 가야 돼? 야 어차피 해야 돼 우리 목표가 뭐야? 이거야 승리해 빨리 이렇게 승리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더 더 더 오 오 오 오 잘했네 인강 승리다 인강 승리 아 아 진짜 이러네 이거 네가 누워 우리 슈퍼 베이비를 안 올 수 있겠어 우리 슈퍼 킹 베이비 슈퍼 킹킹 베이비 슈퍼 킹커 베이비 슈퍼 킹커 베이비 슈퍼 킹커 베이비 하나 둘 셋 슈퍼 킹커 베이비 바로 가야 돼요 바로 데뷔 슈퍼 킹커 베이비 오 어 갑자기 확 내려가네 그냥 데뷔 네 오케이 120이 됐습니다 120이 됐죠? 야 근데 좀 무거운데 너? 좀 무거운 스타일이 아니네요 된다 아 여기가 에이스야 아 와 와 와 지훈이가 안정적이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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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힘들다 어어 우와 크 하하 크 크 크 크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으 으 으 으 으 파이팅 으아 된다 된다 오 오 이거 제가 도왔는데 오 도장 도장 제어가 이거 좀 힘들다 좀 진지하게 해야 돼 야 뭐야 뭐지? 뭐지? 아사히가 20kg인가? 가볍지 가볍지 높다 야야야야 오 오 110으로 내려가나요? 오 110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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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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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다 했어 우와 오 루티야 너 힘이 세구나 하나 둘 하나 바로 그냥 수근야 좀 더 나이스 오 오 오 오 진지한 표정이 안 좋아요 가자 도전 야 제어가 괜찮아 빨리 해도 될 거 같아 와 에이 아 오 아 고개 아 가 아 오 자, 잠깐만 됐다, 됐다, 됐다 그래, 바로 가, 그래, 바로 가 선생님아, 그래, 가 기다리면 안 돼, 그렇지 스타일이 있어, 이제 스타일이 한 팀마다 스타일이 막 저 아니야, 곰,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야 돼 어, 바로 가야 돼 100cm 도전 골반보다 밑이에요 제자, 제자 가볍게 해야 돼 자, 가보세요, 그렇죠 기다리면 안 돼, 이거 우와, 나이스 나이스 힘 문제가 아니야, 힘 우와 야, 아서이가 진짜 가볍긴 하나 봐 정환이 힘 좋지 친구야, 친구야 정환이, 끝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친구야, 그건 아니지 우와 도영이, 끝 파이팅 형, 꽉 잡아요 응 우와 이게 된다고? 도영이 도영이 와, 정말 해 네 아, 머리도, 머리도, 머리만 더 도영아 그렇지 나이스 25cm 도전 원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코에다 왔어, 코에다 왔어 코에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안 돼, 아 됐어 뭐야, 얘 야 우와, 뭐야 주식이 한 번 시계시 하하하 간다 나이스 아, 야 나이스 오, 오 오, 오 갔어 하면 돼, 갔어, 갔어, 갔어 오케이 오, 키틱해 자, 여기가 끝났죠 들고 바로 가면 돼 시작 안 길게 안 길게 안 길게 안 길게 안 길게 안 길게 하하하하 하늘 봐버리 하하하하 아사이 아사이 죽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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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길게 아니 아, 카메라가 하하하하 오, 카메라 있었는데 아, 카메라 됐어? 오, 될 것 같은데 오, 오 오 아, 아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 오 아, 돼, 돼, 돼 아사야, 그대로 조금만 더 그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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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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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거기 거기 아, 진짜 힘들어 여기도 탈락해 여기 탈락이야 뭘 먹을게 어우, 야 무리하지 마요, 형 쑤 아, 아프겠다 미안하다 도전 얘들아, 얘들아, 걸렸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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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통통통통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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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나 필라테스의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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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탈수 너무 다행이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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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일어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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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앞으로 가서 좀 앞으로 가서 일어나기 우와 와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따라리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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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매는 거 살벌한데 사실 뭘 먹든 상관이 없고 루토랑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 여기 앉겠습니다 아무런 눈치도 주지 않겠습니다 햄버거 햄버거 에는 콜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걸면 콜라 넣는 거지 근데 나는 콜라보다 예담이 형이지 오 대박인데? 야, 너 안 먹는다며 아니, 근데 예담이 형이 초밥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었죠 아, 내가 어디 왜 앉았다 넌 올 거였어? 네 네, 말해 주지 햄버거 종종 당연히 종종이에요 전 햄버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이 이거 하겠습니다 저 하마다 사이요 야 나 토마토 치료해 믿는다 저는 지훈이랑 이제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와, 팀이 바뀌었어요 난 이런 게 더 재밌어 짜잔 먹고 싶어 보장돼 있는 거 먹겠습니다 네 고 에이 잃었어 짠짠짠 삼겹살 있네 그래 와 우와 너무 맛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할 건데 우와 그게 뭐냐면 포즈 맞추기 어이구 형 반대하고 몸을 만진대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떤 거예요? 좀 어렵다 우와 약간 일부러 여기로? 야, 김준규 키즈 모드 시절 아니야? 지훈아 어? 포기해 ㅋㅋㅋㅋ 아니, 끝까지 만져 벚어 주머니 아, 지훈아 네가 정말 중요한 걸 못 봤어 해봐 해봐, 우선 야 실패 실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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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bro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옹 이거 놔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실패 우선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을까 어우, 자세가 예쁘네, 이게 이게 왜... 얼굴이 아래에 있냐? 시작 어? 읽는다, 지금 즙, 두두두두두 굿 이거라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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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쉬어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 저기 그렇지 오, 마시 센스 시작 아, 잠시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나 새끼만 접는 거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어떡해 성공 예 인사 이쪽으로 갔네 아하, 그리고 어려운다, 어려워, 지금 뇌, 뇌의 인식 중 시작 오? 어? 한 다음에 오? 아, 손가락 하나 틀렸어 왼손, 왼손 손가락 하나 차이 괜찮은데? 하하 시작 오, 이걸? 오, 이걸? 오, 디테일 깁스 깁스 깁스가 오, 디테일 깁스 오, 디테일 깁스 오, 디테일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나네 왜 이래 하하 그와의 추억은 2년 전 기본기 수업 그날부터 진짜 나야, 근데 하하하 내 모니터에는 지금 재혁이랑 아사이가 보인다? 내가 뇌 튀어나와서 오늘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해요 하하하 오, 작아졌는데? 아사이가, 이보다? 아닌데요? 하하하 하하하 워낙 귀여워서 귀여워서 누구지? 표정이 가소없다는 표정 한 거고 몰라요 하하하 마음이 막 좀 많이 통하다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한테 이걸 놓으려고요 오오 요즘 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돼주고 있는 형이 오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장생활에서 한 말 해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연습하는 거나 뭐 그런 거 많이 도와주고 아, 진짜 창피하게 덥다, 더워, 갑자기 계속 말해봐 진짜 나야? 인간관계도 많이 도와주고 아, 덥다, 더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난데?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여기까지만 잘 꺼졌다 하하하 빨리 나갔지? 아, 이거 정우랑 정우 나와 하나, 둘, 셋 아, 아니야, 안 돼? 형 아니야 형 아니야 아, 저리 가, 형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저도 아예 끄찍할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네? 정우야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야 정우는 흔들리지, 정우는 흔들린다 저도 하겠습니다 자, 너 또 부활할 거야, 지금 자, 누구랑 할래요? 정우요 하하하 나 진짜 여러 명한테 다 받는 거 아니야? 시작 야, 둘은 뭐하냐?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싸우지 마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말려줘, 나도 하지 말라고 너는 이 시험 때문에 산 줄 알았어 선택의 시간이에요,won 저희도 평소에도 뭔가 나이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 한 번 더 우리의 우정을 확인해야 되어서 정말 기쁘다 나는 앞으로 영원하자! 화이팅! 처음 마음을 그대로 굳히겠습니다 오늘 게임하면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서 늦는 설레요 이거 와 진짜 큰일 났어요 앞으로 엄청 힘든 게 있어도 형 너의 편이다 말해주고 싶어요 댄스 끝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얘기 듣고 아 여기 내 얘기 같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믿을게 제가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환 씨를 한 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네? 누구예요? 정환이 말에 동참을 해서 자기가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꼭 믿고 있단다 우리 같이 우승 누려보자 화이팅! 정환아 우리 일주일간 재밌게 놀았잖아 둘이서 정환아 하지만 정환이는 너네들 좋아하지 않아 아 말도 안 돼 아 나 우리 어제 좋았잖아 제일 버팀목이 돼주는 많이 도와주는 형 형인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열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진짜 와, 니네 진짜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아, 정환이가 일로 왔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아, 미안해 어떡하지 아, 진짜 아니야, 인생은 혼자야 더 재미있으려고요 맛있게 맛있게 먹자 정환아 설사랑에 성공했어요 예 종일 양상 동갑내기 친구 귀여운 도영이와 대신자 소송아 예 둘, 셋 인사 우와, 야 우와 목걸이랑 팔찌랑 예쁘다, 이거 오 아사히, 재혁이가 또 약간 비공식적 약간 그게 있었잖아 오늘로 확 오피셜이 된 거지, 오늘로 앞으로도 또 친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이런 게 정말 진정한 동료로 넘어선 친구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우린 동료라서 주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지막을 진짜 도영이 형한테 얘기한 거였는데 아, 우리가 설렘할 친구다 우리가 설렘할 친구다 11명은 다 저한테 도움되고 다 그런데 최근에 엄청 가장 최근에 진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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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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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왜 꼽아온 줄 알겠지, 이거? 놀지 마 소송아는 여러분 11명을 모두 사랑합니다 아, 우리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따뜻하게 바다 감아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출발, 출발 2인 커플 디너 식사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요 이런데 처음 안 보여요 처음 안 보여요 우와 커플 샷 한 개 틀까요? 하나, 둘, 셋 포크는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포크랑 나이프가 이렇게 살짝 시원하지 왜, 마시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아니죠, 아니죠 한강 뷰를 보면서 먹으니까 맛이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무지개를 심는 느낌이야 물고기를 춤추는 것 같아 나중에 부모님이랑 같이 먹고 싶다 부모님? 정환, 사랑하는 정환이 많이 먹어 어 잘 먹겠습니다, 정환 씨 사랑합니다 아, 네 우리 정환이, 아 우리 아, 정환이 아, 옳지 아, 아 싱싱하지 않아? 방금 막 준 것 같아 근데 약간 여기 오니까 감성적이잖아요 차들이 이렇게 밀리는 게 콘서트에서 사람들이 라이트 켜고 약간 막 이랬는데 근데 불빛들이 예쁘긴 하네 아, 이렇게 더 길어졌어 정환이 근데 이거 캘리아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요? 지금? 한입 에이전 응 위에 좀, 뭐 오일? 아, 그, 트러블 네, 뭐 트로피카나 뭐 이게 뭐라고 하죠? 블랙 트로피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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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 얘기 엄청 하니까 오 쭈쭈 이래서 아 아 아 아 아 또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환이랑 함께 가서 그런 거 같아 아 아 오늘 같은 날을 잊지 못할 거 같아 왜냐면 우리 정환 씨와 함께 좋은 한강 뷰에서 좋은 한강 뷰에서 좋은 한강 뷰에서 네 이렇게 남은 좋은 시간 그렸어요, 정환 씨 아 포즈가 좀 커플이니까 아 네 아 근데 커플인데 이런 커플이 아니잖아요 실패 아 아 아 어어 아 아 네 넉 아 아 아 아 아 Professor Hunt?